안녕하세요. 온아입니다. 오늘은 생간이랑 등골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기름짱이 있고요. 오늘 마실 음료는 타트체리주스입니다. 저는 타트체리주스입니다. 저는 타트체리주스입니다. 너무 맛있죠? 타트체리주스는 태튼맛입니다. 치킨 침묵 치즈소스 치즈소스를 먹으면 좋습니다 치즈소스 치즈소스 달콤해요 톡톡톡 폭탄 더 맛있어서요 바닐라가 또 고소해요 두꺼번에 찍어 먹음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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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드시고요 뼈는 뼈가 너무 좋아서 맨맘이 진짜 맛있네요 뼈는 뼈가 배고파 뼈는 뼈는 뼈가 보인다 뼈는 뼈가 너무 좋았어요 뼈로도 뼈는 뼈가 보인다 뼈는 뼈가 보인다 뼈가 보인다 뼈가 보인다 치즈볼 맥주에 담아서 먹어줘요 고기고기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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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